사면복권된지 결국 사면된지 음주운전을 과거에 한 차례에서 문제가 됐고 처벌을 받았고 2년 사면이 됐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김치장 아니 저게 누굽니까 저게 옛날에 그 문화철도 999에 나오는 대장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사실 누군지 다 아는데 저렇게 이제 가리는 심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자신이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 때문에 이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사면을 받았거든요. 정말 정말 눈만 살짝 보이네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의 이제 뭐 저런 기록들이 연예인들 가운데 뭐 다른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최순실 씨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가수 기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음주 논란의 두 번째로 휩싸이면서 하차도 하고 활동도 굉장히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음주운전은 정말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. 저거를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적극적으로 좀 반성하는 행동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. 아니 가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. 뭐 언론의 얼굴을 뭐 잘한 게 있다고 보여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가린다고 해서 과거에 다른 연예인들도 보면 오히려 말끔한 정장에 나와서 사과 꾸벅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죠. 길이 길이네요. 용서받는 길. 길 씨가 카메라에 어떤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 베테랑 방송인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심적으로는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평생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을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을 조금 잃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사실은 그 음주운전 자체가 판단력을 잃은 거죠. 4차선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길 씨가 대중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진 대중 스타인 건 맞는데 순간 음주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장은 좀 실수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원하는 건 무슨 복면을 쓴 테러범 같은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반성을 하는 모습,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깨끗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면 내 자신은 뭔가 숨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외부의 시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관과한 것이 아닌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 수치를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.16%인데요.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시네요. 취소 수치. 뭐 0.1을 넘으면 사실은 취소입니다. 그런데 0.16 정도면 어느 정도로 많이 마시는 거냐면 보통 0.1을 넘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해요. 그러니까 술 먹고 졸도하기 직전 수준인데 0.16이면 상당히 많이 마시긴 많이 마셨네요. 본인은 오늘 재판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에서 면허를 잃고 나서 사면을 받아서 다시 면허가 자동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 본인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뒤에, 1년 뒤에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한번 크게 혼이 나놓고도 또 음주운전했다는 거는 용서받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.